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되고 민주당의 선거대책위원회가 출범한 다음에 국민을 향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국민재난지원금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말이죠. 이거 강력하게 추진해달라고 거듭 거듭 민주당에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의지는 물론 확고하죠. 들어보겠습니다. 정부가 더 늘려서 추가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는 건 분명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부겸 국무총리 어제도 송희대첩 시간에도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만 난색을 표했습니다. 재정에 여력이 없다,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막 뒤진다고 해서 재난지원금 지급할 돈이 나오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당, 당정청은 한몸이다라고 당정청에 몸담고 있는 정치인들이 늘 행정가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 왔었는데 지금 당과 정부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의 재정에 여력이 없다는 말에 이재명 후보가 한마디 더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재정에 여력이 없다는 김부겸 전 총리의 발언과 발언을 했고 관련해서 예산이란, 남아서 하는 경우는 없다라면서 김부겸 전 총리의 발언을 비판하는 듯한 이야기도 했는데요. 이 이야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전 의원님, 이재명 후보는 뭔가 일종의 이것도 하나의 승부수, 대선 전국 초반에 승부수로 던진 카드처럼 보이는데 정부의 반대, 민주당 지도부의 신중한 자세 이런 걸 예상 못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재명 후보가 국회의원을 국민재난지원금이라고 하는 이 정책적 승부수를 지금 이 시점에서 던진 이유. 그러면 조금 전에 방문신위원회의 설명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냐 나냐 이렇게도 비칠 수 있는 이런 문제를 지금 이 시점에서 던진 그 이유, 근본적인 이유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정치공학적으로 해석하자면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정치와 행정이 가지고 있는 넘을 수 없는 태생적 한계 때문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라는 것은 늘 행정에 대해서 이제 역습을 하려고 하는 그런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라는 것은 입법부라는 것은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 변화에 바로바로 적응하지 못하면 다음번에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늘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여론이 만들어지고 형성되면 정부는 따라야 한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역동적이죠. 그런데 대한민국의 또 한 축의 행정으로 대표되는 관료 제도가 변화에 따라서 춤을 추기 시작하면 이건 큰일 나는 거거든요. 거기는 변화보다는 안정을 늘 추구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변화와 안정이라는 행정과 정치 사이에 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엇갈림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이 시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첫 번째로 11월 2일부터 국회에서 예산 심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604조 4천억에 달하는 예산 심사가 시작이 됐고 그리고 그 타이밍상 컨트롤에서 우리가 확장적 재정 정책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이런 타이밍상 고려가 좀 있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말씀하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경우에는 근거가 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명확한 숫자로 된 근거를 가지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이미 검증된 정책이라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거를 가지고서 자신감을 가지고 가지고서 요구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국가 채무, 국가 채무만 하더라도 일본이 GDP 대비 230%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 전부 다 G7 선진국들은 GDP 대비 130% 넘어가는 국가 채무 비율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올해 예산을 내년도 예산 604조 4천억을 다 쓰더라도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50.2%밖에 안 됩니다. GDP가 지금 2천조잖아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집행하더라도 국가 부채는 말하자면 1,060조밖에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코로나19 이후에 각국별로 코로나 대응 예산 지출 규모를 보자면 독일, 이태리, 미국 이런 나라들은 GDP 대비 50%에서 20%까지 다 썼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코로나19 이후에 GDP 대비 한 16%밖에 안 썼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보자면 굉장히 튼실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이 시대가 증명하고 있는 문제는 뭐냐 하면 과연 국가와 정부가 국민들에게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부분에서 제가 던진 질문의 배경과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그 상황에 대비하고 우리의 국민의 경제, 국민의 삶을 버텨내기 위해서 GDP의 상당 부분을 더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썼던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일종의 비판의식,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 문재인 대통령은 남는 세 수를 국가체부 상환에 써서 재정 건전성 개선에 활용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 이재명 후보는 그걸 국민재난지원금 지급에 활용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건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 각을 세워도 된다. 이제는 분명하게 이재명 표 정책, 이런 것들을 국민에게 알리겠다. 청와대나 만약에 청와대에서 어제 김부겸 전, 김부겸 총리가 했던 이야기가 나왔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 난리가 났을 거예요. 저 동의를 합니다. 지금 있잖아요. 우리가 아담 스미스 국부론 이후에 큰 정부, 작은 정부 논쟁이 수백 년이 있어 왔습니다. 때로는 큰 정부가 득세했고 때로는 작은 정부가 득세해 온 역사가 있습니다. 수백 년의 역사 속에서. 그런데 지금은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친구들 만났는데 몇 명까지만 만나라. 가게 영업시간 9시, 8시 되면 문 닫아라. 설 명절, 추석 명절 때 고향 가라 말아라. 이것까지 정부와 국가가 개입하는 큰 정부의 시대가 와 있습니다. 이 예산 논쟁은 결국은 철학적으로 가자면 큰 정부, 작은 정부 논쟁으로 귀결이 되게끔 되어 있는데 이미 큰 정부, 작은 정부 논쟁이 의미가 없을 정도로 코로나 이후에 큰 정부는 우리 삶 속 깊숙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큰 정부에 맞는 예산 정책은 확장적 재정 정책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국가 채무가 많기를 합니까? 부실화되어 있기를 합니까? 지금 외안보육원은 이번 달에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렇게 턴실한 국가 재정을 가지고 이렇게 국민들의 일상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진 상황에서 국가와 정부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존재의 이유를 근본적으로 묻고 있는데 자꾸만 우리는 국가 재정을 수호해야 된다. 국가 재정의 수호자로서의 국가정부 이런 이야기만 하면 그것은 너무나 위선적이고 국민들의 무너진 삶을 완전히 방치하는 겁니다. 직무유기라는 것이죠. della corpia. 1.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